지금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스타일박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링크를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항상 사는 거는 핑크 드링크라고 드라겐프릇이 들어있는 드링크인데 내가 그 오더를 했거든요 이제 갖고 오면은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사왔냐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첫 번째 몰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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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이거 뭐야? 드라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분명히 킥을 달라고 그랬는데 바꿀게 어디가 다 끌게 사봤는데 그 뭐가 이제 뭐라고 그럴 거야? 내가 사봤는데 하나 더 살게 나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들어와 уда 두근내빈 맞았어? 고마워 맞았어? 응 머리 아퍼? 어 머리 아퍼 왜 혼자 마셔? 나도 잠 좀 줘 너꺼도 내꺼 내꺼도 내꺼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상기 오늘 상기가 나한테 굉장히 미인한거 알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모르는척하는거야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럼 언제? 아침부터 나한테 화냈잖아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나 얼굴 봐 이렇게 터진거 봐 나를 슬프게 해서 라면 먹었잖아 아니야 라면이 이렇게 할 순 없어 오직 슬픔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오늘 나를 너무 슬프게 해서 근데 왜 넌 자꾸 술 냄새가 나? 너 술은 몰래 마시고 있지 미워서 나한테 잘해준다고 에비데이 잘해줄거라고 그렇게 꼬셔놓고 에비데이 잘해주잖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넌 넌 낫나 이럴 수가 있지? 넌 넌 넌 넌 낫나 왜 웃어? 카메라neh Randyissen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재밌잖아 재미없어? 없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옛날에 살던 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사 나올 때 왜 배터리 있어? 아니 뭐 이러고 하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배터리 있어? 배터리가 왜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우리 또 뭐 해야 되지? 밥도 먹어야지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지금 손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거 봐 완전히 땡땡 부었어 땡땡 그래서 반지가 완전 안 나와 안 나와 나 손 부었다고 좋아 나 오늘 스타벅스 사주면 안 돼? 스타벅스? 어 나 사줄 거야? 응 사줄게 뭐 마실래 오늘은? 글쎄 이따 봐서 나 스타벅스 데이트 해줄 거지? I love you 얼마큼 사랑해? 나 얼마큼 사랑하냐니까 난 이거를 하루에 백 번, 만 번 들어야 돼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지 알아 안 하면 몰라 말로 해야 돼? 행동으로 안 하고? 어 말로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돼 말로 어떻게 해? 그냥 I love you 하면 안 돼? 응 그냥 갑자기 드라이브 하다가 딱 나를 보고 I love you 그렇게 하는데 카메라 안 찍잖아 택도 그렇게 한다 택도 그렇게 해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잖아 어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손 좀 줘봐 이것도 이거 딱 가르쳐줘야 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딱 쑥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쑥 들어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한번 해봐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응 한번 해봐 왜 해? 다시 뚝배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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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상자 속에 담긴 보라색 귀걸이를 해 It's really nice day yeah 유행이 다 지난 것 같은 응? 응? 나 흰머리 나오는 거 봐 어디? 여기 괜찮아 염색해야 돼 완전히 할머니 같잖아 그냥 염색하지 말고 머리를 그냥 다 하얗게 해 봐 야! 네 한길 어 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좋아? 좋지 예뻐? 예쁘지 예뻐 사람들이 화장하면 더 예쁘다고 그러는데 나 하나도 안 예뻐 화장하면 난 지금은 제일 예뻐 흰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응 멋있어 눈에 안 거슬려? 아니 별로 나도 흰머리 있어 하나 있다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있어 짜증나 늙는 거 나도 짜증나 젊은 거 비 프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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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라이프스타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번에 이사 갈 때 엄청 많이 버렸어요 진짜 장난 아니게 버렸어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선 애들이 썼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좀 버리고 가구요 이게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그냥 그냥 쓸데없는 자지구리한 이런 쓰레기 이거 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애들 옛날 신발 모아둔 거에요 왜 이거를 모으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신발만 박스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모은 거야 이거는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지금 이게 거의 한 50개 60개 쓰레기 가방으로 되는 것 같아 이 옷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너무 잘했지 못 버릴 것 같은데 버렸지 자 그리고 그릇도 엄청 많이 버렸는데 벌써 누가 오셔가지고 한 땅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릇도 많이 다 버리고 갑니다 더 많이 썼어 애들이 쓰지 않는 그리고 피아노도 버리고 가요 다 버렸어요 다 그리고 여기는 옷도 좀 다 버렸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썼던 장난감 뭐 이걸 뭐라 그래 잡동사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야 뭐 하여튼간 필요 없는 모든 거는 다 버리고 가요 나를 끌어당기는 모든 물건들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찾았어 근데 이걸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네 너무 고마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할 것 같아 아무것도 없고 인스터브도 버린다 안 가져가요 티비도 놓고 가고 이 카테는 떼가야지 한기 이 카테는 떼어가야 돼 이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컸다고 이 집 침대를 안 쓴데 그래가지고 이 침대 놓고 가요 원래는 팔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가 와서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아 대신에 좋은 걸 하나 있어요 이거를 체여리 체여리를 뭐라 그러지 체여리 한국말을 뭐라 그래 체여리 이웃돕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어린애들이나 이렇게 좀 이것들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네이션을 하는 데다가 맡겨서 대부분 다 또 아이들 옷이고 물건이고 장난감이고 아이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분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동생이 와서 자기가 가져갈 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깝잖아 이런 거 그런지 빨리 가져와서 쓰도록 뭐? 블로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귀여워 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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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너는 행복해 알아요 알아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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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동생이 와서 자기가 또 필요한 것도 가져가고 카텅 같은 거는 너무 비싸게 준 거래서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걸어놓을 거거든요 또 새로운 침에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찰 또 이렇게 주섬주섬 또 가져가게 되는 거 같아 아 안돼 나의 생활을 버리는 게 목표야 이게 버리는 거예요 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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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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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 팬이 죽을 때 난 다음 사람은 큰 기대는 없지만 Hey, Mummy Tank They're on the way for good cause They're on the way for good use You're donating them Here's the organization They're here with the band and it'll go to a good place They'll have good use all your hard work of separation is paid up They appreciate it and it'll be going to good cause Say thank you Thank you 비슷해 날 세우지마 앞으로의 일을 모르잖아 세우지마 내 꿈에다 우중충한 모자 있게 씌운 뒤